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아미국 약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약국의 드라이브 드루에서 코비드 나인틴 진단을 키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영상을 올릴게요. 아마 최초 같은데요. 이 테스트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이 영상 주목해 주세요. 근데 먼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CBS 코비드 테스팅을 타이핑을 하면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스테이트 주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텍사스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컨티뉴 누르시고요. 그리고 닥터가 가라고 했느냐? 나는 노 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은 적습니다.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그냥 1월 1일 70년 생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 건 아니고요. 그러고 이제 간단한 증세, 피벌, 커프가 있다. 혹은 여러 가지 컨디션 적고 저는 일단 무조건 노, 노, 노 해볼게요. 그리고 동의한다. I understand. 그리고 서밋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예를 들면 어스틴이라고 했을 때 어스틴에 있는 CBS 드라이브 드루 지금 및 리스트가 뜨죠. 여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예약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3일 날 클릭하면 여기 옵션이 뜨죠. 11시 10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적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또 역시 동의한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보험이 있느냐고 물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소셜번호와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디만 있으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I understand 하고 이렇게 서밋을 하면 예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CBS 약국 가시면 Left Lane을 이용하셔서 약국 창이 있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듯이 저기 테스트 킷을 드랍하는 박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약국에서 무엇을 주냐면 저는 킷을 줍니다. 바이올과 면봉을 줘요. 조심스럽게 면봉을 1인치 가량 코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가장 부어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면봉이 닿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원을 그리면서 면봉을 넣습니다. 그리고 코벽에 면봉이 닿으면 15초 가량 면봉을 돌리면서 코벽을 문질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면봉을 빼고 다른 쪽 사이드의 콧구멍에 면봉을 넣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 면봉을 바이올 뚜껑을 열고 넣은 후에 저렇게 화살 표시한 부분을 부러뜨리고 나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킷 박스에 드랍을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면 2일에서 4일 사이에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증세가 의심되었을 때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드랍드루 약국에서 진단 키트를 받아서 스스로가 테스트를 하여서 드랍만 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짜니까 아주 좋죠. 편리하죠? 이렇게 Thank you. id